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나요? 시민 여러분,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벌써 네 번째 소환입니다. 저런 희생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지보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습니까? 다시 소환조사! 열 번 안으로 백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습니까? 조사님의 말씀, 신비한 생각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정치 야담도 역시 이재명 대표의 네 번째 검찰 소환 소식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근처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나누고 단상위에 올라서 준비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다소 격앙된 목소리 또 격한 표현들까지 써가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검찰 소환이 아니고 마치 선거 유세처럼 보이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에도 비슷한 저런 프레임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그리고 윤석열 정부분의 무도함, 무능함 이런 걸 감추기 위해서 현직 야당 대표를 희생냐 삼고 있다는 논리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그 앞에 와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한 내용을 보면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현 정권의 문제점, 현 정권의 어떤 지적을 하는 어떤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백현동 특혜 비리 의혹이라고 하는 수백억, 수천억의 배임 혐의로 지금 피의자로 소환된 분이 야당 대표로서 국회에서 연설하는 걸로 들리는 이유는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될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적어도 자기한테 지금 검찰이 지금 의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비슷한 사건과 달려내서 이미 두 명의 주요 핵심 의사들은 구속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자기의 어떤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 그냥 그건 우리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이 야당 대표 국회의원설처럼 현 정권 비판만 하고 있으니 저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저분은 이제 영장실시심사에 들어가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발부가 돼서 실제로 구속이 되더라도 똑같은 입장을 견제할 것이고 심지어 1심에서 재판부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을 최대한 악용해서 대법 유죄 판결까지 그건 이제 분명히 내는 총선 이유가 되겠죠. 총선 이후까지 이러한 희생양 코스프레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정말 한국 정치가 어디까지 출항할 것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미 자신의 출소 시간하고 장소를 명확히 공지를 했습니다. 포스터처럼, 영화 포스터처럼요. 그래서 오늘 방송사들이 일부 다 중계를 하기도 했죠.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시각은 아마 이럴 겁니다. 처음에 지금 네 번째 소환인데 대장동으로 처음에 소환될 때만 해도 그래도 검찰이 아무 증거 없이 이렇게 제1야당 대표, 대통령 전 후보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검찰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네 번째 성남FC 문제나 위례 신도시 또 백현동 네 번째 소환이 되면서 국민들도 도대체 뭐 때문에 소환이 됐었고 이번에는 뭐 때문에 소환이 되는 거지? 이게 도대체가 지금 이제 너무 오래되니까요. 이런 어떤 상황이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그 사법의 정치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찰은 특히 이런 특수수사는 이렇게 오래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빨리 수사하고 빨리 기소하면 돼요. 혐의가 있고 증명이 된다면 그런데 이걸 계속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 15개월이 됐는데 계속 끌고 가니까 국민은 피곤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가고 있지? 그러면서 검찰이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야라고 지금 그렇게 국민들이 지금 의심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발언은 정치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기식 교수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쌍방울 것까지 해가지고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봅시다. 만약 거기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지금까지 검찰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재명 대표 무너지겠죠. 지금 바로 이렇게 사법이 극도로 정치화된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바로 검찰의 어떤 권력 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저렇게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너무나 당연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까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자신을 희지푸스에 비유했더라고요. 기꺼이 희지푸스가 되겠다. 시시포스라고 담입니다만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벌을 받아서 끊임없이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고 다 올라가면 또 다시 떨어져서 다시 올리고 그런 알베르 까미가 부조리라면서 에세이를 쓰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전체 연설문 내용에서 시시포스를 비유한 것은 끊임없이 고통받는 고통받는 아마 본인의 어떤 처지 이걸 끊임없이 바위를 들어올리고 다시 떨어져서 다시 들어올리고 정말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시시포스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것인데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서 강민국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시포스라고 하는 그리스노마 신화에서는 시시포스가 끊임없는 그 형벌에 처해있는 곤갱한 처지이기는 합니다만 그 이유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기를 쳐서 죄를 받는 거예요. 그 신화 자체의 내용이. 유죄인가요, 이지푸스가 그럼?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평소에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남을 속이기를 많이 해서 그 벌로 죄를 받아서 끊임없이 무한 반복되는 바위를 들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리스 신화의 내용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인의 처지만을 생각해 시시포스라고 비유했습니다만 정말 공교롭게도 아이러니카라게도 그 시시포스는 사기와 거짓말을 한 죄로 그 죄를 벌을 받았다. 이것도 참 이재명 대표에게 참 공교로운 또 자화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입장문을 좀 신경 써서 쓰셨더라면 인간한테 불을 훔쳐다 준 죄로 독수비한테 간을 쪼아먹히는 프로메테오스 정도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좀 이게 우리 과한 이야기 아닐까 싶긴 한데 이재명 대표가 시시포스에 비유한 그런 계속되는 자신에 대한 고통 뭐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차용을 한 것인데 저는 아주 적합한 비유라고 보고요. 그것이 우리 김근식 교수가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자랑하시면서 와서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그럼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국민께서 이 문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조사를 저렇게 받고 있는가도 오히려 지금 헛갈리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특수수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고 지금은 그래서 들어보면 젊은 정치 검사가 아닌 그런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는 정말 지겹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소초동 주변 등등에서 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법이 정치화되지 않도록 하여튼 이런 문제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이번에 자신 있으면 이재명 대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겠다, 나를 위한 방탄 국회 안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회계 소환해달라고 했으니 지금까지 준비 잘하셨으면 그때 구속영장 청구해서 그렇게 심판 받도록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일관된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정치적 속셈을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가 되겠죠. 되면 영장실진심사 결과가 나오겠죠. 기각이 되면 검찰은 후폭풍이 불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구속영장 청구가 되겠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검찰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법원을 비난할 그런 준비태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법원도 정치화됐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재판이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칩시다.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이 재판부도 정치화됐다라고 또 비난할 겁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민주당 인사들의 이른바 뇌물이나 기타 그런 어떤 범죄에 대해서 재판부의 확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법정 운운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일관된 자기의 희생양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저렇게 저는 강하게 일관된 강렬한 저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저게 저는 내년 4월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발 빨리 수사를 끝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쪽에서 일각에서는 제발 빨리 그러면 좀 결론을 내서 감옥에 넣어달라는지 주장도 많이 해요. 그런데 사법 시스템이 시간이 걸리게 되어있는 겁니다. 특히 제1야당을 현직에 있는 제1야당 대표를 어떻게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그냥 신속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마는 그 걸리는 시간조차도 저는 유죄 확정 판결 이후에도 똑같은 희생양이나 정치 탄압 프레임을 쓸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한국 정치를 걱정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 가정을 전제로 한 김기식 교수의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말 너무 가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사법직의 시스템이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면 이게 기후재직 수사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압수수색을 수백 번을 해요, 나올 때까지. 그런데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아, 사법 시스템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말씀보다는 뭐 나올 때까지 계속 찾고 뒤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오늘 뭐 김용 관련에서도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던데 이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재판에서 어떤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압수수색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 검찰 권력의 남용 이런 데 지금 시간을 낭비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 15개월 출범에 됐는데 여기에 지금 국민의 민생으로 고통받고 있고 일본은 지금 후쿠시마 핵 폐기물입니다. 저는 오염수라고도 하지 않고. 그거 방류한다고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와서 미국 국무부가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겠다고 역사상 처음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냐. 집권 여당이 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나서 일을 제대로 하면서 야당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 야당도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국민께서 인정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법 시스템이 원래 시간이 저렇게 걸리는 그런 말씀도 저는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수백 번의 기후재해식 수사 여기에 낭비하는 시간이 워낙 많다라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 입장도 좀 듣고 가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수사가 아닌 정치에 가깝다면서 검찰을 비판했고요.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의 구속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시대입니다.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리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봅니다. 이미 국민들은 이 상황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요구합니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지리하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의 의혹에서 종사기관에 의혹을 위해 경기의적인 범죄 혐의자 수사받으러 갈 때는 조용히 갔다가 오는데 어차피 묵비권은 행사하는 것이고 한번 모여서 또 정부 성토하고 검찰 성토하겠다는 건데 저런 식의 정치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저는 뭐 이번에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저런 행태를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최대한 시간을 즐기시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반면 정의당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검찰에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일까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한 수사와 명명백백한 진실 규명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의혹 규명은 지지부진하고 정치적 퍼포먼스만 빈수레처럼 요란한 상황에 대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정의당은 정치와 민생이 소멸되고 정쟁과 진영적 동원만 난무하는 이 상황이 한국 정치의 불행이자 국민적 불행임을 직시하며 이 과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정치적 시도를 단호히 배격할 것입니다. 네, 정의당 현재 검찰 행태가 빈수레처럼 요란하기만 하고 정치적 퍼포먼스밖에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박수현 수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신속하게 해라 그다음에 기후제식 수사 아니냐 그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데는 수많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속도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오늘 또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김용 부원장의 재판에서의 위증. 증언, 증거인멸을 넘어서 위증까지 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검찰이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해서 기소가 된 사람조차도 계속 증거인멸하거나 위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검찰에 협조하지 않고 나왔지만 입장문 발표하고 진술서를 그냥 대체하면서 묵비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선거법으로 지금 1순위 재판이 상당히 진행이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백현동과 유래동, 대장동과 유래동 관련해서는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성남FC 제3자 내물를 위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이미 세 건 재판이 진행되고 공소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이 추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후재식 수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범죄 혐의가 많은 거예요. 범죄 혐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검찰은 중앙지검 따로 하고 성남시청 따로 하고 수원지검 따로 하면서 계속 수사를, 검찰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범죄비가 많은 게 문제이지 시간이 걸린다, 기후재식 수사를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혐의가 다양하게 있는 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박수현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혐의가 너무 많고 또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좀 늦게 나오는 것뿐이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국민은, 일반 국민은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되돌아가고 자기 방어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헌법적 권리를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이다는 걸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이런 문제 관련해서도 보면 검찰이 경기도청에 그 압수수색팀을 한 달 이상 거의 상주시켜가면서 그냥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정해져 있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박광훈 원내대표도 말했지만 수사는 증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증거가 없는데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정치적으로 의심하기를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큰 이재명 대표 체제를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속으로 쾌제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민주당은 의심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도 준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참 저희로서는 부끄럽고 참 자괴감이 드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검찰도 하다가 정 뭐 증거 안 나오면 거기서 멈춰야죠. 그런데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른 것인가. 그러니까 검찰 내부도 좀 피곤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쌍방울 문제 이것과 좀 합해서 예를 들어서 소환을 해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 볼 텐데 이게 아마 지금 이 대단원의 어떤 막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큰 물꼬가 갈라지는 그런 어떤 지점이 반드시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현 씨 말씀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일부러 끌어서 총선 직전에 이재명 대표를 집어넣어야 이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유리하다. 거기에 다른 시나리오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정말 지나친 정치적 해석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곧 운명의 시간이 오고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 발부될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감옥에 갇히는 제1야당 대표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무를 수행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월 사태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시나리오를 감안해서 이번에 혁신위원회가 무리하게 혁신안으로 대의원제의 반영 비율을.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을 때 그동안은 대의원들이 30%의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아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딜들 중심의 권리당원이 일방적으로 당대표를 뽑을 수 있게 만들어놓은 이런 그런 혁신안을 던져놓고 혁신위원회가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10월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새로운 전당대회의 이른바 이재명 후계자를 뽑기 위한 사전 시나리오로 저는 했다고 다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민주당이 비명계의 주장이 강화돼서 뒤질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습니다만 또 한쪽 친명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갯딸들은 더 결집할 것이다. 당원들은 더욱더 결집해서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나서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는 오히려 친명계의 힘을 더 실어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각자 하고 있어요, 자의적으로.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만약에 역장 청구가 되고 역장 실짐시사를 통해서 운명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구속이 돼도 친명과 비명의 권고일척의 전쟁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게 되고요. 구속이 안 돼도 제가 볼 때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올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를 밝혔습니다. 오늘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동의 없이 법원에 심사를 받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발동 안 되는 조작소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처벌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돈을 안 먹었으니까요. 국회는 또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로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에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검찰이 지금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쌈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엮어서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게 이제 대중의 예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국회 개회가, 국회가 개회를 해서 잠깐 쪼개기로 잠깐 쉬었을 때 영장을 청구해서 그냥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결 없이 바로 영장실집사를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뒤에 청구를 하면 어쨌든 무조건 국회가 열려 있을 때는 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검찰이 또 이재명 대표가 영장 청구에 응하고 영장 청구하고 절차가 진행될까요? 네, 제1야당 대표의 요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와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가급적 영장을 청구할 것 같으면 요청대로 비회기 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회기 때 청구를 하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내 분란을 노릴 때는 꼼수로 하거나 이런 또 많은 비본질적인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게 요청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적어도 예의, 이 정도만큼은 예의를 좀 지켜서 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검찰이 영장을 그럼 비회기 때 청구하려면 8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뭐 불체포 특헌 포기하겠다는 걸 다시 확인해 줬습니다만 내용을 듣고 오면 9월 달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말로는 아, 나 포기한다. 그래놓고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비회기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 안에 우리 아까 박수현 수석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소환해서 또 일제일 묵비권 행사할 것이고 다음에 또 쌍방울 대북선거 할 수 있어서 소환을 분명히 한번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또 소환해도 또 묵비권 행사하고 또 대중연사를 한번 하고 원내외 교섭단체 대표 절차를 한번 정권 비판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2주 남았는데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그러면 9월 달부터는 잘 아시지만 9월 1일에는 정기 국회입니다. 정기 국회는 회기를 쪼갤 수가 없어요. 12월 연말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이재명 대표의 말씀은 당당하게 검찰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걸 못할 걸 뻔히 예상한 상태에서 본다면 회기 중에 비회기를 만들 수 없고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체포동의안 표기를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저런 속셈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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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